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찌 잊으랴 그날을 그렇습니다 올해로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어르신들에게는 잊지 못할 6.25 전쟁입니다 당시에 참상을 겪었던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일까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용사들의 희생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은 북한의 도발로 남한을 침략하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일어난 전쟁입니다 당시 6.25 전쟁에 미군 178만 명을 비롯해 21개 나라에서 유엔군까지 총 190만 명이 참전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밀고 밀리는 치열한 3년간의 전쟁 속에 유엔군 사망자 6만 명에 부상자가 50만 명에 이릅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15만 명이 사망을 했고 학살된 민간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만이 아닙니다 공공단체 시설을 위로해 학교나 교회, 사찰, 병원 등 수천 개가 파악이 되고 6.25 전쟁은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끔찍했던 6.25 전쟁이었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쟁이 남긴 소용돌이와 폐허 속에서도 경제 부국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들을 잊을 것이며 6.25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고 희생됐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기다렸던 부모님들에게도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이분들에게 엎드려 감사와 또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인사회 단체들은 이날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기념식일까요 혹시나 개인의 치적이나 단체의 위상만을 위해서 치러지는 기념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당시에 피 흘리며 싸웠던 한국 참전용사분들과 미국 참전용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기회가 되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 있는 역사적 기념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동안 6.25 기념식이 일부 관계자들만이 모여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현지 청소년들에게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시켜주고 평화의 중요성도 깨닫게 해주는 행사로 발전해 나아가는 66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